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보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보금은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딸이 먼저 태어나자 이름을 기쁨으로 짓고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나자 소리로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내용은 보금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10월 마지막 종교개혁 주간 은퇴 특별새벽기도의 설교 네 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고초등학교 시절의 제 또래 여학생들은 주로 고무줄 넘기와 사방놀이를 하고 남학생들은 주로 재기차기와 구슬치기 놀이를 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검은 구슬이나 흰 구슬만 판매되다가 마침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색구슬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색구슬을 구입한 친구들은 구슬 따먹기 놀이에서 검은 구슬이나 흰 구슬을 가진 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색구슬은 검거나 흰 구슬에 비해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막내 아들인 저도 색구슬을 구입하기 위해 쪼들리는 살림을 하시는 어머님께 매체를 졸랐습니다 드디어 어머님께서 색구슬과 바꿀 수 있는 생달걀 몇 개를 닭장에서 직접 꺼내주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집에서 4k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몇 개의 아름다운 색구슬을 생달걀과 직접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방과 후 친구들과 색구슬 따먹기 놀이를 기다리느라 4교시까지 수업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드디어 방과 후에 구슬 따먹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다보니 친구들의 구슬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구슬 따먹기 놀이를 잠시 그만두고 이미 몇 번 사용한 저의 색구슬들을 가지고 학교 교정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로 색구슬을 몇 번이고 깨끗이 씻고 또 씻어 손수근으로 물기를 말끔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방구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연세가 지겟하신 문방구 주인께서 저의 구슬을 받아서 바로 색것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고 저의 구슬을 들고 가게에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안경을 꺼내 서시고 저의 구슬 하나하나를 밝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 비춰보시고 난 뒤에 저에게 다음같이 큰 소리로 화를 내줬습니다 학생 너의 색다마는 이미 여러 번 사용하여 이곳 저곳에 희스가 억수로 나 있어 그래서 새것으로 절대로 바꿔 줄 수 없단 말이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일본어 다만은 한글로 둥근 것이나 공을 뜻하고 기스는 한글로 흠이나 결점을 뜻하는 바 이미 여러 번 사용한 저의 색구슬 하나하나는 모두 이곳저곳에 거미가고 깨어져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의 색구슬에 저의 색다마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스들이 그냥 설적 보아선 잘 식별되지 않지만 돋보기 안경으로 밝은 태양빛 속에서 볼 때 연세가 있으신 문방구 주인에게도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교회는 처음부터 기스가 있는 색다마를 처음부터 기스가 있는 색구슬을 구입하듯이 처음부터 기스가 있는 복음을 전내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안타까운 교회는 처음에는 기스가 전혀 없는 색다마 기스가 전혀 없는 색구슬을 구입하듯이 기스가 전혀 없는 복음을 전내받았는데 중간에 이단의 유혹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내 기스가 전혀 없던 복음에 기스를 내어 기스가 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설교 제목인 순도 100%의 복음은 제가 처음문방구에서 생달걀 몇 개와 바꾼 기스가 한 점도 없는 기스가 한 것도 없는 순도 100%의 색구슬과 같던 것입니다 성교 140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서 2021년 내년에 개고 120주년을 앞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자신은 처음부터 기스가 난 복음을 전내받았는지 우리 자신은 처음에는 기스가 전혀 없는 복음을 성교산부터 그리고 학교 선배들부터 전내받았지만 중간에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은 처음에도 순도 100%의 복음을 전내받았고 지금도 순도 100%의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는 한국교회와 장로의 신학대학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릉전서 11장 1절에서 자신이 글도를 범하는 자 된 것처럼 고릉덕교의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범한 자가 되라고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건면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순도 100%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순도 100%의 복음 자체의 신 예수 그들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했고 그 반대로 갈라데아서 1장 6절 17절에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두 번씩이나 저주받을 지어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순도 100%의 인생을 걸었고 순도 100% 복음과 다른 복음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130년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장르의 신학대학교 12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성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용기, 그들의 성품 등 매우 다양한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수적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 모두가 순도 100%의 복음을 만났고 끝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순교를 통해서라도 지키고 전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신학도들의 가장 큰 비극은 경제난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무순 전염병이 아니라 순도 100%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어서 알더라도 순도 100%의 복음에 미달하는 함량미달의 복음을 들었거나 함량미달의 복음을 소유하거나 거짓 복음을 소유하고 전파하는 경우입니다 2000년 기독기 역사에서 성 아우스티누스 때 정점을 이루었던 순도 100%의 복음이 점점 희석되어 마침내 서구 중세 시대에 이르러 복음의 암먹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첫 주자인 마틴 루터가 공언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게시된 순도 100%의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사실에 거의 모든 종교개혁 연구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순도 100%의 복음은 로마서 1장 4절 이하에 곧 우리 주 예수 글도 있습니다 예수 글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에서 혈등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역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글도 신이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 자체와 예수님 자신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 이름 자체가 복음 자체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리 천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글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글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글소를 얻고 권한스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 빌리퍼서 3장 6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곳 하나님의 은내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간복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8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메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공의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주님의 재림시까지 순도 100%의 복음을 만나고 순도 100%의 복음을 알고 순도 100%의 복음을 가지고 순도 100%의 복음과 동행하면서 순도 100%의 복음을 연구하고 순도 100%의 복음을 가르치고 순도 100%의 복음을 찬성하고 순도 100%의 복음을 찬양하면서 목숨 걸고 순도 100%의 복음을 지키고 순도 100%의 복음을 전도하고 순도 백분석의 복음을 전파하고 순도 백분석의 복음을 선교하게 하옵소서 순도 백분석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